하나, 둘, 셋 네, 이번에 전북현대로 입단하게 된 이유연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늘 우승을 하던 팀이고 또 모든 선수들이 선망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올림픽 대표팀에 가게 되면 이제 송범근 선수랑 주교성 선수한테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정말 좋은 팀이고 좋은 형들도 계시고 옆에서 많이 배운다고 또 환경도 너무 좋다 그러기도 했고 자기들이 많이 느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제가 이제 내일 합류하게 되는데 가서 형들 뵙고 한번 같이 훈련을 해봐야 이게 와닿을 것 같아요. 느껴질 것 같아요. 일단 전북현대가 K리그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도 팀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전주가 저희 고향이고 제가 태어나온 곳이기도 했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매번 제가 원정으로만 전주상에 왔었는데 매번 MGB 팬분들의 그런 열렬한 응원 때문에 좀 압도당하는 것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그런 팬분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또 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팬분들이 오래를 해주는 그런 응원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. 너무 설렙니다.